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터 코드 아시죠?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화 홀릿입니다 오늘 대회 우승 맵은 또 익스큐션 타임이라 해서 번역하면 사형 집행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센터에 지금 로프 펜스로 가둬져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래서 적이 나오면 무조건 시작하다가 죽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른쪽에 또 점프패드 타고 날라오는 애도 있는데 쟤도 사용당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쟤는 독구름 좁혀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거든요 시간을 아무튼 이 맵에서 제가 다이너마이크도 해보고 발리 뭐 이런 것도 써보려고 했는데 지금 추척은 생각보다 별로고 에드거나 뭐 써지 이런 애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써지로 한 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또 얼마나 맵이 기가 막힌지 가봅시다 한 번 가자 일단 653대 써지로 들어왔고요 센터에 지금 리타 나와 있는데 쟤는 죽었어 이제 시작하자마자 죽었어요 쟤는 자 때려주고 야 왜 나 때리냐 오케이 저기 나오면 그냥 죽는 거라 봐야 돼 야 엘프리모 벽을 깼네 오 야 리코 뭐야 왜 나 때려 리코 튕겨가지고 지금 나 쏠라 그러는 거야 지금 너 안되겠구만 너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만 일로와봐 일로와봐 오케이 잡아주고요 이거 애들 건너오면 그냥 점프로 찍어버리고 잡아주면 되죠 이러서는 버지가 최고야 이거는 센터 건너가도 될 것 같아 자 만렙 찍었으니까 가봅시다 이제 오케이 이제 자신있게 들어가도 되지 오우야 잡아주고 야 이거부터 잡자 이거부터 그치 이거부터 잡고 오케이 킥 챙겨주고 무빙으로 지금 이동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다 피하기 가능이죠? 자 야야야 비 허니커트 오케이 잡아주고 이거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거 서지? 오케이 마무리 좋습니다 이거 봐 서지가 은근히 좋다니까 이맵에서 거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야 솔직히 이맵이면은 서지 천점 찍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순식간에 천점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콜트 콜트 좀... 가지 썼죠? 난 여기서 어디로 갈라 어디로 갔다 어 야 위쪽으로 갔냐? 오케이 날 잡았고요 이거 야 이거 부록 잡자 부록 잡자 나이스 부록 잡아주고 야 콜트 가득 조심해라 콜트 가득 날라온다 이거 조심해 오케이 살짝 피해주고 엘프리모 무빙 조금 해주면서 엘프리모 먼저 야 쉘리 쉘리 야야 쉘리 나 때리와봐 엘프리모 점프 잡자 이거 이거는 점프 띄워서 오케이 웨이크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피 마저 채울게요 지금 다들 갇혀있죠? 왼쪽에는 뭐 풀댁이 뭐야 저 로사조이 로사 집 지워놨어? 오케이 하나씩 잡으면 돼요 그냥 잡아줄게 오케이 잡아줄게 오케이 좋았고요 이제 뭐부터 잡을까 어 야야 니들 어 어떻게 해 이모티콘으로 나한테 감정을 표현해봐 뭐부터 잡을까 어 프랭크 프랭크는 좀 불쌍하니까 로사부터? 어 숨어있는 로사부터 골라 잡으면 되거든요 그냥 선택해서 잡으면 돼 야 로사 날라오냐? 로사 날라와? 야 로사 맞추기 은근히 힘들다 그래서 숨어있어가지고 이거 잡았어 이거? 자 이거 키고 그냥 먹을게요 안전하게 프랭크 이제 마지막 처형식 어 일로와 일로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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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하하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어 말 잘 듣네 하하하 야 개꿀이에요 이게 오오 야다 처음에 위치보고 가운데서 태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오케이 이제 에드거 에드거 어떻게 할까 이제 에드거부터 잡아야 되는데 에드거 때리면서 공 채워야 돼 그래도 오케이 나이스 그대로 순식간에 죽었고요 이거 써지 아워 야 OOO야 OOO 프랭크 야 으흐 아프다 야 아픈데 이거? 이거 다들 프랭크가 숨어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됐냐 이거 때려주고 궁 채워주고 야야야야 프랭크 프랭크 야아 프랭크가 궁쓰냐 오우오오오오오 깍짝이야 오우 야야야 미안하단 미안하ți at 나 어떡하냐 야 프랭크 하필이면 궁 채워져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오케이 이번엔 좀 자리 좁은데서 태어나긴 했는데 이거 어디부터 때려야 되나 이거 오케이 자 아래쪽에 에드가 어우 야 펭수 조심해야되는데 그치 니네끼리 싸우고 니네끼리 싸우고 난 눈치봐서 들어가고 에르펄 잡고 줬구요 오케이 써주고 자 프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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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프랭크 잡자 그치 오케이 엘프리모다 엘프리모 엘프리모 저리가고 오케이 뭐야 이거 오우 야 어 뭐냐 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야 뭐야 야 너는 뭐야 야 엘프리모 뭐야 야 지금 왜 이렇게 잘하냐 오케이 이번에도 아래쪽에 이게 웬만하면 지금 에드가 써지 뭐 이런것만 나오죠 그런게 최고기 때문에 자 때려주고 오케이 센터에 에드가 나오면 그냥 죽는거야 오우 야야 야 프랭크 사거리야 오우 야야야 어딜 어딜 아 깜짝이야 이러고 들어올거 같았어 프랭크 사거리가 은근히 길어가지고 맞게되네 이게 이게 애가 넘어올라 하면은 여기 내가 좀 더 유리하거든 자리 난 때릴 수 있거든 때릴 수 있거든 이리와봐 어디를 어 어디를 나한테 덤비려고 오케이 좋았죠 자 가장 마지막 한 번 남았구요 알 수 있다 키브 먹으러 가보자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오오오오 오케이 암묵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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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맹 콜맹 오케이 아우 오케이 때려주고 아우 콜트 잡아야되는데 오케이 나이 잡았구요 콜트 잡았구요 오오오 야 게일 잘 도망가는데 이러면은 이거 쓰고 어차피 에드거는 궁차하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게일부터 마무리하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야 넘어왔다 오케이 게일 마무리해주고 운동방안 찍어주고 아 잠시만 아 야 에드거 좋다 이거 가젯을 도망갈 수 있었는데 반응속도가 느렸어 30대되니까 손가락에 반응을 안하는데 와야 가운데다 가운데 잠깐만 야 어디로 갈지 일단 생각해 야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까 내가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여기 그나마 힐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잡았구요 쫓아냈죠? 오케이 나이스 야 여기만이 내 살킬이었어 자 덧붙고 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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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아주고 야 이거 내 큐브 내 큐브 오케이 내 큐브 내 큐브 오케이 잡아주고 야 루치 잘 봤죠? 어 야 불 쏘지마 쏘지마 일단 피 좀 채우고 이거는 날라올 수 있는 에드거부터 잡자 그치 에드거부터 에드거부터 뭐하냐 너 뭐하냐 어 뭐해 뭐해 잡아주고 여기 가잰 하나밖에 없어서 저 큐브 머그는 못 가겠다 이거는 에모 좀 채워가지고 불 날라오게 어 불부터 잡자 어 잘 죽고 잘가고 잘가고 불 잘가고 어 잘가고 오 야 피 좀 채우는데 되게 에모가 모자라가지고 오 야 잘피하는데? 야 잠깐만 야 내 샷발 왜이래 어 잠시만 잠깐 침착해 다시 다시 야 일로와봐 너 좀 피한다 어 오케이 타이밍 맞게 어 좀 피하는데 중에서 때리면 다 잡을 수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은 누구야 일로와 그 다음 너야 하하하 아 야 재키가 좀 더 빡셀려나? 오케이 재키부터 가자 어 재키 점프패드 타고 야 야 뭐야 건너온다고 이거를? 너 이거 건너온다고? 어 죽고싶어 환장했구나 너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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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가고 잘가고 찍어주고 잘가고 오케이 그 다음 세키죠 자 세키지 넘어오겠죠? 하하하 거기서도 맞아 하하하 넘어오는게 나을거야 그냥 하하하 이게 점프 고맙다 하하하 야 이거지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골라잡는 재미 써지 하세요 여러분들 하하하 어 자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기다렸던 자리 하하하 오른쪽 맨 끝자리 여기 나왔는데 여기도 어차피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리이기는 한데 하하하 어 시간을 좀 끌 수 있어요 초반 애들 또 싸우기 때문에 저거 봐 저거 봐 한 명 죽었죠? 하하하 독구름 나올때까지 어느정도 버틸수가 있는 자리라서 자 한번 봅시다 오 야 잠깐 야 잘못 밟다 아아 잠깐만 아 이거 시간 더 끌었어야 되는데 잘못 밟아가지고 아 이러면은 하하하 오케이 잡고 야 점프좀 하고 오케이 야 오토웨임 잘못 샀죠? 아오 야 쿨트 진짜 오오 드디어 제가 나오고 싶었던 자리가 나왔어요 하하하 지금 맨 오른쪽 끝자리에 등장을 했는데 여기는 무조건 기다려요 여러분들 독구름 올 때까지는 최대한 시간 버텨가지고 어 애들 다 죽을 때까지 순위방어한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버티면 됩니다 이 자리에 은근히 꿀이거든요 그리고 야 독구름 오니까 살짝 뺐다가 오케이 아 야 근데 애들 왜 안싸우죠? 생각보다 안싸운데? 아야야야 큰일났다 이거 날 날아가야되는데 아아 잠시만 야 가면은 바로 어디로 갈 때 생각부터 해 에 아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회 우승맵 해봤는데 일단 가운데 나오면은 바로 죽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오른쪽에 나와도 독구름이 너무 빨리 오기때문에 죽는건 마찬가지네요 아무튼 여기는 써지가 그나마 1티어인 것 같고 뭐 기타 에드거나 콜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구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볼바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